기본적인 어프로치 슬라이스, 그냥 어택 슬라이스, 내 몸을 이용한 슬라이스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커브 슬라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공을 커브로 잘라서 드랍샷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스윙 폼과 모든 것은 슬라이스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커브해서 공을 웨이브 져서 짧게 떨어뜨리는 슬라이스예요. 그래서 커브 슬라이스를 할 때는 일반 슬라이스를 하는 것처럼 라켓백이 똑같아요. 똑같고, 커브 슬라이스는 약간 공이 베이스라이스, 몸 왼쪽 사이드로 많이 빠졌을 때 하이버, 공이 좀 높을 때 슬라이스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여기서 이건 그냥 슬라이스고요. 높은 공을 칠 때는 공을 맞출 때 라켓이 여기서 위로 세워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앵글이 이 정도, 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공을 커브, 옆면을 이렇게 있을 때 이쪽 면을 깎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Curve Slice라고 불러요. Curve. Curve. 그래서 드랍샷하고는 다른 개념이라서 공을 길게도 Curve 할 수 있고요. 짧게도 Curve 하는데 짧게 Curve 하는 걸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위에서 Curve. 네, 슬라이스에서 중요한 건 손목에 손목을 고정해라, 릴렉싱해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걸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일반 뭐 레귤러 슬라이스를 했어요 하고 넘겼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백스핀이 걸려서 공이 탁 하고 서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변형을 주는 우리 바나나 슬라이스라고 해요. 바나나. 공을 똑같이 깎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돌려버려서 공의 회전을 바운드 시키고 빼버리는 거예요. 이건 언제 보통 사용하냐면요. 내가 랠리를 해서 상대 선수를 반대편까지 많이 뺐어요. 많이 빼고 내가 다운더라인으로 칠 때 이 선수가 뛰어오는 속도에 맞춰서 조금 더 튀게 해서 못 치게 하는 그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윙이 팡 하고 튀어 버리게. 스윙을 팡 하고 튀게 반대로. 그리고 스윙을 팡 하고 싶어요. 아멘